네, 안녕하세요. 인터폴의 월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사건이나 인물들을 대신 알려주는 시간, 인터위키 시간인데요. 지난 1편에 이어 한국축구의 레전드, 박지성 선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난 1편에서는 작고 왜소한 무명의 선수 박지성이 국가대표가 되기까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두 명장이죠. 히딩크 감독과 퍼거슨 감독을 만나 해버지가 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노력의 아이콘으로 통하지만 사실 재능도 충분했던 박지성입니다. 이미 19세의 나이로 국가대표에 발탁됐다는 것만으로도 실력과 성실함을 모두 갖췄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지성은 2000년 4월 5일 아시안컴 예선 라오스전에서 AMH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후 꾸준하게 국가대표와 인연을 맺었고, 박지성은 2001년 1월 울산 전지훈련에서 평생의 은사, 거스 히딩크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박지성은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히딩크 감독과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적어도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세 번 온다고 한다. 정말 그렇다면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이 그런 것 아닐까. 그만큼 박지성에게 히딩크 감독과의 만남은 운명이었고, 인생을 바꿀 만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꽁꽁 얼어붙은 그라운드를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태클을 마다하지 않는 박지성의 전지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기술, 기본기, 체력 모두를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언젠가 잉글랜드 같은 무대에서 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박지성의 진가는 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잉글랜드 프랑스와 평가전에서 나왔습니다. 박지성은 두 경기 모두 출전에 두 골을 기록했는데, 특히 1년 전 0대5 참패의 구력을 안겨줬던 프랑스전에서 환상적인 선제골을 기록하며 축구팬들에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각인시켰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박지성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는 동안 전경기에 출전했고, 포르투갈전에서는 환상적인 결승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 감독의 달력을 함격의 포옹을 나눴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박지성은 월드컵 이후 히딩크 감독과 함께 네덜란드 명문 PSV 아인트오븐에 입단했고, 박지성의 유럽진출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진출의 꿈을 이뤘지만 마냥 달콤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지성은 월드컵 이후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며 무리한 출전을 감행했는데요. 결국 무릎에 무리가 오면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박지성의 PSV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은 최악에 가까웠고, 홈팬들의 거센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르크 판 본멜은 공개적으로 박지성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을 배려해 원정 경기에만 주로 투입을 했고, 박지성은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홈팬들의 야유는 더 거세졌습니다. 훗날 박지성은 야유에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고 전했는데, 언젠간 저 야유를 나를 향한 한호로 바꿔놓겠다며 절지부심 다짐했습니다. 결국 기회가 왔고,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 제1위계 러브컬을 거절하고 PSV에 잔류한 박지성은 당시 포지성 경쟁자였던 아레인 오베벤이 첼시로 떠나면서 주전의 기회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결국 박지성은 0405 시즌 맹활약하며 홈팬들의 야유를 환호로 바꿨고, 특히 에이시밀란과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에서 환상적인 선제골을 터뜨리며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비록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결승 진출은 실패했지만, 박지성의 이름을 전 유럽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박지성은 이때를 기억하며 유럽 진출 이후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박지성 축구의 인생에서 월드컵 4강 신화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성은 0405 시즌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스 4강, 컵대회 우승까지 이뤄냈고, 한마디로 네덜란드 리그 최고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컵대회 우승에 기뻐하던 박지성은 에이전트를 통해 명장, 정말 위대한 명장이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자신을 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히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맨유 이적을 설득했고, 박지성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박지성 선수가 마냥 기뻐하지는 못했는데, 힘들었을 때 자신을 믿어주는 히딩크 감독과 팬들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지성은 대표팀 경기 이후 히딩크 감독과 상의를 했고, 히딩크 감독도 처음에는 애재자의 미래를 걱정하며 만류를 했는데, 결국 박지성의 그런 의지를 보고 이적을 허용했습니다. 한국 축구회는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는데요. 그동안 영상으로만 접혔던 맨유라는 클럽에 한국인 선수가 최초로 입성하게 된 날입니다. 2005년 6월 22일, 맨유와 정식 계약, 등번호는 13번. 당시 퍼거슨 감독이 올드 트래포드에서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 하나 딱 나왔는데, 국내에서 이거 합성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뜻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모두가 알고 있는 해버즈의 역사입니다. 라이언 긱스, 웨인 운이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그 녀석과 함께 맨유의 측면을 책임졌습니다. 호날두가 좀 공격적이라면 박지성은 수비적으로 역할을 나눠서 했고요, 자신의 장점인 활동량, 공간 창출, 스피드, 축구 지능 등을 활용해 맨유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7년 동안 맨유에서 활약하며, 리그 우승 4회, 리그 준우승 3회, FA컵 준우승, 리그컵 우승 3회, 챔피언스 리그 우승, 챔피언스 준우승 2회 등 엄청난 커리아를 쌓으며 아시아 최초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야유를 환호로 바꾼, 그리고 해버즈가 된 박지성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마지막 3편에서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의 영광의 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도 기대해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